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장래희망? 나는 우주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난 주사가 될 거야. 배우, 배우!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테니까.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옐로는?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마이 소울! 마이 드림! 아, 행위 선생님! 예! 아, 또 말썽이네.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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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난 그럼, 반식을 준비해 올게! 아끼는 내가 고칠게! 음... 난 널 도와줄게! 아, 노란 새끼! 옐로우! 내가 갖다 줄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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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쪼깐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어떻게? 빨리éd! 에하하! 퍼플! 애니 선생님! 도와줘서 고마워. 전 방해만 했는데요. 다들 잘하는 게 있고, 꿈도 있는데, 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제일 좋아하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선생님!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 조개블루.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박을 빼앗아 오거라!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멋진 공연이 될 거야. 뭐지? 악기가! 어?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어? 어떻게 놔? 놓지 못해! 퍼플, 뭐 하는 거지? 퍼플, 또 장난 시작이군. 퍼플! 아, 블룸!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가! 으악! 장난 좀 그만해! 저게 뭐지? 블룸이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스타임! 버블버블 체인지! 아, 이주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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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샤워! 우엇! 하아, 아, 아 으이에... 샤워! 트윙클 퍼플! 변신! 마이오! 그룹이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림판! 고생이 불렀어! 비켜봐! 커블 펀치! 선생님의 악기야! 어? 스크림판! 아직 이반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롭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롭을 붙잡아줘! 응! 좋았다! 버블버블! 버블퐁! 핫팡! 우와! 개리다! 젤리의 빛!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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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지금이 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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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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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퍼플을 도와줘야 해! 샤빟! 라인, 바플! 으악! 으악! 으으악! 으악! 으악! 섬페! 마법 꿈을 지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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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가 더 있을 거야! 어? 찾았다! 천천히! 글로브 이상해!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품이란 말이야! 제발! 위험하다니까! 선생님의 기타야! 됐어! 불러!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머블! 다른 건...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선생님! 열받아! 열대만 더 때려줄걸! 퇴! 어? 그래! 야! 지저분하게 뭐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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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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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은데? 이것 봐! 그럴듯한데? 레드! 나도 와봐! 흐흐... 네 거야!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야.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맞아! 얘들아!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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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릴 적 같이 발대며 들었던 노래 기억해! 나 어릴 적 띄던 심장 기억해! 어!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온 세상이 들리게 내 목소리 퍼지게 크게 노래해 놀려도 상관없어 마음으로 충분해 Any Anyway 내 꿈이 뭔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내 꿈을 노래해 위기의 수호요장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타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흠,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해성에 갈 거라고는 니가 모자질만 안 했어도 안 닮힐 수 있었는데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화이트 골드님의 전달이오!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요장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하필 나때문이야!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샘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네!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흠, 그럼 그 힘은 대체 흠, 내 마법은 아니었어 아휴, 수호요장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 달라고 하자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흠,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에휴, 그게 수호요장들의 임무니까요 이건 수호요정이 아니라 보모랑 뭐가 달라! 누가 와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어? 어?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하트콘!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에휴,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재집시간 끝이래 아휴, 일단 교실로 가자 미역, 성계, 소라, 엄청 흔한 초계?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뚜! 뚜두두둑! 어? 뚜! 짜잔! 헉! 하하하하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뭐야? 아, 짝꿍. 핑크스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안 움직여.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꿔.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수호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보블린 산업.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잼 조박을 빼앗아 오너라. 으아아악!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의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야 귀염둥이!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해!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흰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앞문으로?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개추가! 블룹이 나타났다 봐! 엥? 누구야? 선생님이 위험해! 변신하자! 그러다 다 들키려고! 하지만! 시간이 멈췄어!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늦진 않았군. 자, 단순하자! 버블버블 스타 체크! 헉! 하악! 헉! 헉! 트링클 퍼플! 엔치! 보헤! 히! 헉! 헉! 히히! 으악! 보 лет진 흘렀다! 와 Abdillah. 으흐흐흐! 퍼플 으윽 части 으으흥 기다려 퍼플 이야…. 으흐 응?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아 으악! 퍼플, 조금만 기다려 이제 어떡하지? 내가 유인할게 다 뜯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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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제미! 으악! 위험해! 그린 파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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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드… 그린… 오렌지… 퍼플! 어? 으악! 핑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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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플! 으악! 정신 차려! 으악! 으악!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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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좀 조각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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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안 돼!!! 으아악! 버블젠가!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핑크스타! 플러! 영사 무패! 으아악! 으아악! 버블 스펀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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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크린 버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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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스타! 괜찮아! 퍼플...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흠... 미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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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흠... 미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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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페인! 얘들아! 블룹은? 해치웠어! 오! 좋아! 타임스톱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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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흠... 흠... 글쎄... 수고했어, 프리클! 헤헤...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야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수호 요정들이요.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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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법의 힘이 일곱 개가 나온 것 같은데? 흠... 흠... 인어공주는 모두 여섯이잖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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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통 소식이 없으시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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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거기서 무얼 하는 겐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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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흠... 흠... 말해보라.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흠...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리가... 혹시... 심해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 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곳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 다이아를 닫어버리셨지. 흠... 흠... 자네가 잘못 본 게지. 흠... 흠... 역시 그렇겠지요. 흠... 그럴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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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성이면... 블랙 다이아가 갇혀 있는 곳이잖아. 흠... 흠...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해성 공주는 또 뭘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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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조심해! 위험하게... 고, 고마워... 으아악! 그럼... 잠깐! 기다려! 난 빚지고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됐어!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구! 됐다니까! 가자! 이거 놔! 미안,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지?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이걸로 어쩌나? 접착풀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테니! 으악!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으악!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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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야! 아... 아님 해삼? 넙치? 하... 기너야, 기너! 아하! 이너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안에 있는 거니? 아하! 아하!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으악!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으악! 으악! 이 포즈 어렵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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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뭐! 안녕! 이 친구는 오렌지! 안녕!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으악! 으악!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흐흐흐흐흐흐흐흐! 잠깐! 왜 캐처의 반응이 한계 더 뜨는거지? 저 아이는 밤이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맞혔겠까? 으악! 안 돼! 그때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심해성의 백성이요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자, 이제 미끄넥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됐어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나 쉽게 믿지마 이러다 정체를 들키겠어 어? 핑크스타 핑크스타 바벨탑스타 좋아, 우선 인디고르 안전하기 내려줄래? 으악! 으악! 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블럭? 으으geh! 저게 뭐지? 심해사는 듣기 으어 rising! 쒸! 아앗! 닝디고! 나중에 일결! 버블버블! 루나 제인지! 으아아앙!!! 흑!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어?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으흑!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바블! 수락! 제법인데? 바블 수락!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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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안 통해! 쟤도 바블 바블! 바블 바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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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디고! 손님이 무너지고 있어! 꽉 잡아! 으흑!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으흑! 으흑!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으흑! 놀으라니까! 으흑! 날 믿어! 으흑! 으흑! 난 아무도 안 믿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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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지? 절대 놓지 않는다고! 으흑! 으흑! 법을 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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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우 버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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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어? 저 그림전! 다행이다! 고마워하래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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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릴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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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우 핀!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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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님! 으흑! 너, 너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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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롭! 거기 서! 으흑! 비켜! 너 뭐하는 거야? 으흑! 블롭을 보내주다니! 너 뭐야? 흐흑! 블랙다이어에프 아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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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요정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으흑! 난 분명 신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으흑! 저 수호요정도 오늘 처음 보고!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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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클! 으흑! 야! 어디 가는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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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수상하댔지? 허플! 넌 너무 순진해!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롭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으흑! 그만가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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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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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롭이 자신의 백성인 거라 해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차피 저 심의 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으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